케이크는 그냥 주는 메뉴로 하자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 결정권은 이렇게 있었거든 다음 사진으로 넘어왔는데 메뉴판이 나왔어요 그냥 하나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죠 리미의 초코소랍빵 리미의 초코소랍빵은 한 번에 그 빵을 저희가 백몇개씩 받았어요 백몇개씩 받아서 냉동실에 넣어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안에는 초코크림을 채워서 내는 형식이어서 의외로 손님들이 꽤 좋아하셨어요 생각보다 젓갈 흙의 포테이토 페퍼룹 피자 이것도 손님들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면 피자가 바로 그 피자가 나가니까 에프터블로우가 그때는 인기 되게 많죠 인기 많아가지고 인기 없는 애들 없어요 여기서 그리고 파스텔 레이브 케이크도 이거는 이제 색감 문제 색감 문제가 제일 많았죠 순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반 가르기 전에 모르는 거에요 다 시트를 따로따로 구워갖고 색깔 다 커팅해서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 아마 버린 케이크만 제가 알기로 열댓개 됐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너네 레인보우 케이크 얼마나 쓸 건데 많이 팔아 그렇게 이러면서 실제로 많이 팔렸죠 어 많이 팔렸어요 빵 때문에 이제 단가 맞추기가 조금 힘들었어 레인보우 케이크가 한 판 받아올 때 우리가 한 만 천 원에 받아왔어 여덟 조각으로 나눠서 팔았으니까 거기에 마카롱 주가 마카롱만 주가 딸기까지 주가가지고 아 맞네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거든요 이거는 최루 만 원은 받아야 된다 근데 케이크는 그냥 주는 메뉴로 하자 라고 회장님이나 아니면 여기서 에엥 나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왜냐면 가격 결정권은 이렇게 있었거든 이제 밑에 로젤리아 블랙샷 파스타는 스파게티가 제일 많이 많이 나왔어 왜냐면 다른 것들은 맛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인데 스파게티만 이제 그래서 요리 평가를 여기서도 받는다 아니 이게 블랙샷이라 가지고 이게 오징어 먹물로 또 했잖아 어 이거 왜 오징어 먹물로 굳이 했냐고 아니 솔직히 흰색으로 하면 더 쌓아도 좋았죠 왜냐면 이거 다른 거 1800원 하는데 얘는 한 4200원 했단 말이에요 원물 파스타 제품이 있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는 편했어요 왜냐면 그 소스는 이만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부으면서 해주면 됐으니까 이게 올라가는 이 식용 장미 파란색 장미 일부러 내가 진짜 보였는데 주방에서 계속 물에 꽂아 놓고 하나씩 떼어 주니까 게다가 이게 가장 문제점으로 저희가 주말에 제일 많이 팔았잖아요 근데 주말에 제일 많이 팔았는데 주말에 꽃이 배달이 안 돼요 아... 이거 떨어지면 어디서 공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네 이때 되게 맛있었어요 오늘 저도 먹어봤는데 근데 제일 어려웠다고 미셸 팬케이크 헬로요 해피어리 미셸 팬케이크 이치 왜냐면 저희가 핫케이크를 바로바로 구워서 줄 수 있는 시간이 안 났어요 이만해? 왜? 되게 작았어 핫케이크 이만했어 아니 진짜 호떡보다 잠깐 호떡보다 작았어 이만했다고요? 핫케이크? 아니 이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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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핫케이크 저희가 원래 처음에 세 장 줍시다 이랬는데 세 장인가 두 장 줍시다 이랬는데 여기서 아 양 적어서 안 된다 이거 왜냐면은 이거 9천원 그때 누가 그랬는데 비싸다 그래갖고 맞아맞아요 핫케이크 핫케이크 9천원 받은 게 말이 되냐 핫케이크 맞으면 그래서 핫케이크 주고 옆에 크림 올려주고 과자 하나 올려주고 막 반쪽 주고 오렌지 주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거 음식받은 저였던 게 뭐냐면 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계속 하면서 피드백을 계속 받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 하나가 약간 관심이 없으면 음식 퀄리티가 안 나오는데 여기는 다 관심이 있으니까 음식 퀄리티가 저도 이것저것 음식 막 나온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손가락이 내지 않았나 우리나라 최고였지 않았었나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못 하지 않았나 콜라보 카페에서 솔직히 이 정도로 나오는 데가 잘 없긴 해요 진짜 일본 가야지 좀 제가 몬스턴터를 좋아해갖고 몬스턴터 콜라보 카페 갔는데 아 거기다 너무 많았는데 음식 이만큼 준다고 그러던데 큰 곳에서 하면 또 이제 또 다르긴 하죠 아무래도 음료 한번 볼까요 호핑 드링크 진짜 이제 이거 애들이 개구리알몰라가 있다고 막 놀렸는데 트위터에서 밀크티 팝핀부부의 생크림에 그 위에 프링글 네 사탕 같은 거 저거 그 가루 별사탕 같은 거 네 그거 올라왔었죠 진짜 얘가 시간 제가 먹었어요 밀크티도 밀크티를 만들어야 되는데 위에 팝핀 뽑아도 올려줘야 되고 네 위에 그 데코톱 올리던 근데 또 봐봐도 막 그냥 꺼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살살살살살 그래서 오래 걸렸죠 이게 이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좋아했어요 라네 추억의 라무네 라무네는 뭐 라무네인데 블루베리 아 맞다 블루베리 이게 엄청 찐득해요 근데 이거를 밑에 깔고 라무네를 부으면 이게 주도도 안 섞여 그래서 이거 항상 팔 때 그 얘기했던 거 같아요 잘 섞어서 드세요 근데 안 섞이고 네 근데 이쁘게는 이뻤어요 왜냐면 이게 올려오면서 색깔이 미묘하게 딱 맞으니까 그라데이션 이쁘면 그걸로 된거지 푹신 푹신 핑크 스토리베리 라떼 이거 아세요 이거는 이 딸기 가루와 우유와 그 뭐였지 그 시큼하게 넣는 약간 구현상 같은 거였어요 음 그거에 배합이 기가 막혔어요 애니메이션 음식들은 크림이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림을 진짜 엄청 써서 우리 그래서 그거를 세 통을 썼어요 네 카페에서도 그걸 세 통을 안 썼어요 게다가 이게 우리가 음식 배너를 막 봐갖고 또 여기 직원분들이 오셔서 이걸 올려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이게 나중에 막 손님들 컵플레인 들어오는 게 크림 손아처럼 이렇게 이렇게 깔려 오양이 잘 안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지 이산화탄 같은 거 그렇잖아요 그게 떨어지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엄청 흔들어가지고 또 그것도 안에서 잘 섞이게 해줘야 되고 그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유키나의 각설탕 달콤한 커피 각설탕은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깔아줬어요 시간이 꽤 걸리더라구요 다른 거 제조하는 시간보다 그 손님들이 나중에 그냥 제가 까먹게 주시면 안 돼요 이랬어요 왜냐면 뒤에 줄 이만큼 서있는데 약간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가지고 가려고 아 그것도 아니 가지고 갔으면 뭐예요 이거 사람들 주머니에 각설탕 더 가져갔어요 그게 각설탕 주머니에 놓고 이제 세탁기 돌리면 큰일하는 거지 하하하하 열림망고월드는 저게 망고시럽에다 오렌지시럽 섞어갖고 이제 거기 위에 이제 탄산수 올려서 레몬 꽂아줬어요 크게 막 어려움도 아니었는데 그래도 오타코 문화가 오타코 문화가 되게 좋았던게 생각하는데 정리가 되게 잘 됐어요 의외로 되게 깻아치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여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게 나 이거 행사 이렇게 지금 보면 좀 느끼는 거 같아 딴 데 행사하는 거 보면 우리가 했을 때 그때만큼은 아직까지 못 따라가는 거 같아 열과 성을 다 했으니까 왜냐면 이게 일도 일인데 일하면서 덕질을 하니까 좋아서 한 거예요 네 좋아서 저는 진짜 이때 일하면서 되게 행복하게 일했던 거 같아요 진짜로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5키로 상당의 피카츄돈가스 아 아 아 그거는 다른 편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